하이 언니가 아까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모모랑 요즘 모모랑 다니니까 다이어트를 못 단대요 아 요즘 모모랑 살이 쪘어요 근데 나 내일 시간 많아서 진짜 진짜 거짓말 안하고 진짜 살 쪘어 그래서 진짜 요즘 모모랑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젯밤에도 우리 치즈케이크 어젯밤 12시까지 치즈케이크 먹고 어젠 채영이랑 상수육 짜장면 짬뽕 먹고 어유 뭐야